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자동차에 승차하기 전 주변 점검 사항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주변 점검을 물어보고 있어요. 타이어의 마모상태, 타이어 달았나 안달았나 시동 걸고 차에 탑승하기 전에 타이어 달았나 안달았나? 차 밖에 오면 볼 수 있죠. 전후방에 장애물이 있나 없나? 차 앞뒤에 아이가 앉아있거나 놀고 있지는 않는가? 고양이가 또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승차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죠. 운전석 계기판이 정상 작동하는가? 차 타기 전에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계기판을 봐야 알죠. 브레이크 페달 정상 작동하는지 차 타기 전에 알 수 있어요? 밟아봐야 알죠. 당연히 안되죠. 주변 점검 사항, 승차 전 주변 점검 사항은 타이어 마모상태와 전후방 장애물 유무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일반적으로 무보수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경우 점검창에 나타나는 색깔은? 메인터넌스 프리 배터리니까 보수를 하지 않은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경우에는 점검창은 무슨 색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이거 근데 사실 제조사 따라서 점검창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뭐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일반적인 얘기 해볼게요. 녹색이나 청색이 나오면 정상이고요. 검은색이 나오면 충전하라는 얘기고 백색이나 적색이 나오면 배터리 수명이 다한 거예요. 지금 이제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경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백색이나 적색이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경우인데 백색이 있고 적색은 없으니까 2번 백색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자동차 타이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아장 맞는 것은 타이어 관리요. 타이어 스레드가 완전 마모될 때까지 사용한다. 여러분 신발도 바닥이 달아가지고 무늬가 없으면 되게 미끄럽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거 달아서 빵구날 때까지 신습니까? 아니죠? 미끄럽거나 그러면 아 이제 신발 갈 때가 됐구나 새 신발 사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타이어 스레드도 완전 마모될 때까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 미끄럽겠죠?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은 높을수록 좋다? 아니죠. 왜냐면 적정 압이 있어요.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타이어의 위치는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좋죠? 왜 그럽니까? 앞바퀴가 훨씬 빨리 달죠? 앞바퀴 보통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도 앞바퀴가 조향을 하기 때문에 훨씬 빨리 달아요. 그래서 4개의 바퀴가 존재를 할 때 타다가도 앞뒤로 바꿔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또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도 바꿔주고 이렇게도 바꿔주고 그래요. 그래서 타이어를 최대한 길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또 타이어와 연비는 상관관계가 당연히 있죠. 신발 깨끗하고 좋은 거 신으면 달리기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타이어도 새 타이어를 신으면 당연히 연비가 좋아집니다.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타이어 위치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번이요. 주차장에 주차한 차 바닥에 녹색 계통의 액체 등이 흥건하게 고여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점검을 해야겠습니까? 이럴 때 바로 출발하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 액셀 밟고 가다가는 큰일 나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누워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도대체 뇌출이 있는 건지 폐에서 피가 나는 건지 이런 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거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차도 똑같다는 얘기죠. 출발하기 전에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녹색 액이 흘러나오고 있대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가 녹색이죠? 그렇죠 부동액이죠. 부동액. 냉각수요. 냉각수 색깔이 녹색이에요. 냉각수가 새고 있는가를 요걸로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냉각수는 녹색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